나이씨! 수호 씨! 저 뭐 좀 물어볼게요. 나이씨 저한테 마음 있으세요? 네? 아니죠? 일단 한 번만 챙겨. 황 선생님이 나이씨 저한테 마음 있다고 하셔서. 아니, 아니 이건 또 무슨... 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 헤어져. 근데 나 오늘 회식에서 삼겹살이랑 마늘 먹었는데 내일까지 마늘 냄새 없어질까요? 아우 냄새... 아! 아! 아 진짜 아... 어쩔지... 왜 그래요? 팀 코리아! 가자! Let's go! 그 때까지 나와요. 아아! 참 여태구가 안 와 이거 뭐야 이거 예전에 잘생긴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흐뭇하고 잠깐만 잠깐만 아파트 도둑 아파트 도둑 어헤 헥클럽됐네 털은 엄청 썼어요 털은 컸다 털은 컸다 털은 컸다 복부 뭐야 복부 여기 힘 꽉 잡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털은 컸다 털은 컸다 털은 컸다 아 진짜로 호웅아 날 좀 봐봐 날... 날 딱 보라고 날 딱 보라고 기생이 제일 많으시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 오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card hopefully 를 쫙 all